50과 EPS 토픽 듣기 1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. 기계를 정비하고 있어요. 2에서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. 2번 미리 확인한 덕분에 다치지 않았어요. 3번 내일 뭐 할 거예요?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. 수진 씨, 병원에는 웬일이에요? 건강검진이 있어서 왔어요. 민수 씨는요? 저는 검진 결과를 보러 왔어요. 그래요? 결과 잘 나왔어요? 제가 운동을 너무 안 해서요. 유산소 운동도 하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라고 했어요. 그렇군요. 저도 건강에 신경을 못 써서 좀 걱정이 돼요. 한 번 더 먹을게요. 제가 운동을 위해 하는 거예요. 모든 저항에 신경을 해야 해요. 좀 덕분에 이렇게 실어줘요. 어디에 있는 게 선가입니까? uche 제가 운동을 해야 해요. 또 덕분에 지고 싶어요. 그리고 네, 날을 해 봐주세요. 그래서 여름에 신경을 해야 해요. 그러면 snake을 해야 해요.